당구박사 앱에 보면 4구 부문의 자세 그리고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배치에서 끌어치기로 모아칠 텐데 당점 얼마에 두께 얼마를 쳐야 이 끌어치기를 성공할 수 있느냐 끌어치기에도 계산법이 필요하겠죠 150, 200 정도 치면 끌어치기 대충 하단 주고 두껍게 쳐라 2분의 1 쳐라 얇게 쳐라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나 300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300이라면 일단 정확하게 성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 초급자들한테 하수들한테 야 끌어치기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따위를 대충 쳐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이론적인 것도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서 실력도 갖추는 것이 300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도 그런 것을 300점에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끌어치기 계산법이 무엇이냐 그 이론을 알려드리면 자 이 배치를 조금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공을 허공에 띄운 겁니다 이런 배치에서 이 공을 끌어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이 공을 원쿠션으로 치겠죠 자 그런데 끌어치기 계산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계산법이 어떻게 되냐면 내 공과 첫 번째 빨간 공이 이루는 선 그리고 1목적구와 2목적구가 이루는 선이 이렇게 이렇게 그을 수 있는데 그 선에 의해서 이 첫 번째 목적구를 자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랐을 때 확대한 그림으로 보면 잘린 부분이 이 뿔이죠 이것에 원호 부분이 있는데 이 원호의 절반 즉 이 빨간 공 빨간 공이 흰 공과 빨간 공의 중심이 만나는 선이 이렇게 나는데 그게 이 흰 점을 지나가는 것이고 첫 번째 빨간 공과 두 번째 빨간 공이 중심을 이은 선이 이 흰 점을 지나가는 선인데 이 흰 점과 이 흰 점의 원호 절반 지점 이 정도 되죠 여기를 향해서 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당점은 어디를 주냐면 6시 방향 3D 당연히 하단 당점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쳐야 되겠죠 이 이론대로 쳐서 이 빨간 공을 마칠 수 있는지 6시 방향 3팁의 하단 당점으로 원호의 절반 지점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쳐보겠습니다 살짝 빗나갔네 계산법이 이렇다는 거고요 다시 실전 배치로 돌아가서 조금 전에 배치는 계산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을 확대해야 하다 보니까 쿠션에서 떨어뜨린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계산법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 내 공과 첫 번째 빨간 공이 이루는 선이 지금 빨간 공의 이 흰 점 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빨간 공과 두 번째 빨간 공이 이루는 선 이 흰 점의 방향일 텐데 이것과 이것의 원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원호가 이것의 절반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 흰 점 지점 여기를 향해서 6시 방향 3팁으로 치면 득점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멀다 보니까 백스핀에 의해서 조금 더 끌려 버리네요 자 이렇게 득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득점만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공이 뭐 모이긴 모였지만 대충 모였는데 이 배치를 끌어치기 계산법을 응용해서 조금 더 좋은 모양으로 공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을 이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좀 치시는 분들은 다 알만한 내용인데 전자책에 해설 동영상으로서 쓰일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2선과 2선이 만나서 이루는 원호의 절반 지점을 6시 방향 6시 방향 3팁으로 치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치면 이 첫 번째 공이 이렇게 돌아서 코너 근처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칫 그렇게 쳤을 때 코너를 장쿠션을 맞지 않고 단쿠션에 맞을 수도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돌아서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장쿠션에 확실하게 맞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께가 너무 얇아서 단쿠션에 맞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단 장점 6시 방향 3팁이라는 하단 장점을 많이 쓰게 되면 내 공이 너무 활발하게 끌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흰 공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두 번째 빨간 공이 너무 많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공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당점을 조금 올리면 내 공의 속도는 좀 느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끌리는 현상을 충분히 만들려면 두께를 조금 더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빨간 공이 코너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오면서 장쿠션에 확실하게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장쿠션에 맞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역회전으로 장쿠션에 맞기 때문에 힘 조절을 너무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역회전으로 맞은 공은 힘이 확 줄어들면서 이 근처에 머무르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6시 방향 3팁으로 내 공을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6시 3팁보다 당점을 조금 올린다고 했는데 6시 방향 2.5팁으로 당점을 조금 미세하게 올렸다 그러면 그만큼 두께를 조금 더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흰점이 원호의 절반이라면 이 흰점보다는 미세하게 두꺼운 오른쪽으로 겨냥을 하고 그리고 회전에 의해서 예를 들어 미처 끌리지 않아서 여기에 도착했을 때 무회전이라면 아슬아슬하게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회전이 있다면 회전의 도움으로 득점이 좀 더 쉽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왼쪽 회전이 필요한데 그 왼쪽 회전을 너무 많이 주다 보면 끌림 자체가 약해져서 여기에 맞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회전을 사용할 때는 약간의 회전 1,2mm 정도의 왼쪽 회전만 사용해도 끌어치기에서는 두껍게 맞으면서 빠른 속도로 맞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회전은 충분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회전 그리고 6시 방향 3팁이 아니라 6시 방향 2.5팁 정도 그리고 1,2mm 정도의 진행 방향 쪽 회전 그리고 두께는 저 흰점보다 조금 더 두꺼운 그렇게 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너무 살살 쳤네요 잘 안되게 되었습니다 ? 2.5cm 뤼 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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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cm 2.5cm 감사합니다.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계속 연습하다 보면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투쿠션으로 쳐야 될 텐데 너무 세게 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볼 시스템을 이용하면 확실한 득점을 할 수가 있는데 1.5, 2.5, 3.5, 4.5, 5의 조합 두께와 회전을 5의 조합으로 원팁 2분의 1 맞추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쳤을 때 여기에 온다 라고 생각하고 치는 게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쓰리쿠션으로 쳐야 되겠네요. 원쿠션으로 치는 것보다 쓰리쿠션으로 치는 것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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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쓰리쿠션으로 득점하려면 쓰리쿠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걸 원쿠션으로 치는 사람과 쓰리쿠션으로 치는 사람은 좀 실력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쓰리쿠션째 여기에 맞은 놈이 코너로 향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리쿠션 목표 지점은 여기. 여기에 온을 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놈이 이렇게 와야 된다. 이 기울기. 이 기울기는 여섯 기울기 정도 되는데 여섯 칸 기울기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팁 2분의 1 맞춰서 이렇게 보내서 여기에 떨어뜨린다 라고 생각하고 쳐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공도 모일 확률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공을 맞춰서 반드시 이 빨간 공의 오른쪽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다음 공이 좋아지거든요. 300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빨간 공이 장쿠션에서 살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역회전을 주고 치면 좀 안심이겠죠. 오른쪽 회전 특집에 회전을 주고 얇은 두께를 너무 세게 쳤다. 자 이거는 여기서 투쿠션 계산법을 알면 이 배치를 득점하기 쉽습니다. 투쿠션 계산법은 1목적구와 2목적구 사이 절반 돌아가는 코너 여기서의 평행이동 이거는 무회전으로 계산했을 때인데 이 방향에서 일로 보내는데 마침 무회전이 가능할 것 같은데 2분의 1 두께 쳤을 때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분의 1 두께를 쳤다 하더라도 공은 직선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휘어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감안하면 진행 방향 쪽 원팁 정도의 회전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팁의 회전으로 두께 2분의 1 부드럽게 오 위험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걸 직접 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300이라면 뭐 4구니까 직접 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공을 직접 친다면 빨간 공을 두껍게 죽여치기의 형태로 쳐서 이 빨간 공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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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향으로 다시 가도록 쳐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 상황에서 그렇게 쳐야 하겠나 저라면 평행이동법을 이용한 2쿠션 계산법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두 공의 절반 돌아가는 코너 평행이동 무회전으로 여기까지 보내면 원쿠션, 투쿠션 맞고 득점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무회전으로 여기에 보내기 위해서는 2분의 1보다 조금 얇은 두께를 쳐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다음 공이 썩 좋아지지 않네요. 약한 힘으로 쳐서 이 빨간 공을 그냥 코너에 가는 정도 투쿠션으로 치기는 치되 이 빨간 공을 여기까지 돌아오게 치지 말고 그냥 투쿠션으로 무회전보다 2분의 1보다 조금 얇은 두께를 쳐서 투쿠션으로 그냥 득점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두께를 좀 더 쓸 수 있었다면 빨간 공이 여기까지 올 힘으로 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네요 이것을 원쿠션 또는 투쿠션으로 쳐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아마 원쿠션 또는 투쿠션으로 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다음 공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3쿠션을 좀 칠 줄 알기 때문에 4구보다는 3쿠션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3쿠션으로 쳐서 얘를 득점하면 이 빨간 공은 여기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다음 공이 차라리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오히려 더 수가 높은 방법이죠 자 이 배치는 2분의 1 두께를 부드럽게 치면 이런 식으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아 버리면 두 공 사이에 내공이 끼인 형태가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살짝 당점을 내려서 하단 당점으로 2분의 1 두께를 2분의 1 두께를 약한 힘으로 쳐 보겠습니다 이 공을 끌어쳐서는 돌려서 공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두꺼운 두께로 끌어쳐야 되기 때문에 코너를 돌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공을 끌어쳐야 될 것 같습니다 끌어친다면 이 부분에서도 끌어치기 계산법 사용할 수 있죠 이 흰 점이 두 번째 빨간 공을 바라보는 점이고 이게 흰 공을 바라보는 점 이 원호의 절반이 여기 여기를 향해서 6시 방향 3팁으로 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6시 방향 3팁이라는 당점으로 쳤을 때 공이 바로 끌리냐 하면 그렇지 않고 앞으로 조금 밀렸다가 끌립니다 그래서 하단 당점을 많이 사용하고 얇은 두께로 끌어치면 공이 밀렸다가 끌리면서 쿠션에 맞는 순간 이쪽으로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별로 좋지 않고 당점을 올려서 두꺼운 두께를 맞춰서 끌어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것은 6시 방향 3팁이 아니라 7시 방향 2팁으로 두꺼운 두께로 끌어치야 합니다 그리고 큐의 뒷부분을 살짝 올려서 치는 게 좋겠습니다 와 너무 끌었다 아 너무 두껍게 끌었네요